현대자동차의 홍보관 고향일산 킨텍스의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홍보관 여기에 가면 루프라는 조행물이 있습니다 루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올가미 동그라미 적고리라는 뜻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예술작품으로 행상화한 조행물입니다 강철로월에서 붙어난 강철레일에는 지속가능한 어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품을 감싸는 강철레일을 통해서 철강석에서 자동차로 다시 자동차가 샘물로 이어지는 자원순환에 대한 어지를 알게 됩니다 레일비를 달리는 미니어처 자동차들은 세계의 도로를 달리는 현대자동차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 지속가능한 미래가 제 의지를 담은 조행물을 통해서 자연과 공존하고 인류와 소통하려는 현대자동차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향일산 킨텍스에 있는 현대 모터스 스튜디오에서 현대자동차와 주행물을 통해서 미래의 인류와 공존하는 아름다운 형상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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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還有acy